네 저희는 이제 드디어 숙소를 구해서 필요한 물폰들을 좀 사야 되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좀 찾아봤는데 중고물품을 정리하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? 안으로 가야 되나? 일단은 구매 완료 어때? 일단 구매 완료 만족이야? 뭐가 푸짐한데? 이제 저희는 한 달 살기 용품을 왕창 사기 위해서 엄청 큰 규모의 쇼핑몰인 마야몰로 왔습니다 일단 마야몰입니다 우리 오늘 뭐 사야 되지? 휴지 사야 되고 세제 사야 되고 화장실 슬리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냥 거기 근처에서 사는 게 안 무거우니까 좋을 것 같고 아! 과일이랑 잘라먹을 수 있는 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샴푸, 린스 뭐 쓰레받기라든지 아니면 밀세? 짠 마야몰 입성입니다 아 다이소 먼저 갈까? 어디 먼저 갈까? 다이소 가볼까? 다이소 가볼까? 아 왜? 다이소? 다이소? 다이소! 다이소! 아 땡큐! 더페이스샵 아니야?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야? 그러네 제주 한국 거가 되게 많이 진출을 해서 딱히 태국에서 한국 물품을 못 사거나 이럴 일은 좀 없는 것 같아 음식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식재료도 엄청 많고 진짜 한국인이 너무 많잖아 특히 치앙마이에 지금 한국인이 다 몰려있는 것 같아 왓슨스도 있다 여기에서 샴푸나 이런 거 살 수도 있어 가격이나 보고 갈까? 샴푸가 어딨지? 여기 있다 샴푸가... 이게 제일 싼 건데 샴푸랑 컨디셔너인데 100바트 얼마지? 100바트? 4000원? 괜찮은데? 사실 이게 원래 썬시크인가? 이게 되게 태국에서 유명한 그런 것 같긴 한데 165라서 그냥 우린 싼 거 쓸까? 싼 거 쓰자 100...200... 이거 그러면 사자 구매 사리카 비닐 영어로 뭐지? 그냥 백? 플라스틱 1백 3바트 3바트 섞고 그 다음에 뭐 사야 되지? 다이소 이거 뭐 있다 어디? 오른쪽에 이건 뭐지? 뭔진 모르지만 근데 뭔가 이 노란 글씨는 우리는 엄청 싸게 팔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 어? 세제가 있긴 있다 그 맛에서 본 거랑 가격이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거 같아 일단은 위에 보고 올래? 어? 오고올게요 음... 뭔가 소자를 본 거 같아 어! 여기 있다 디지 어? 보프로 팔겠다 보프로도 팔겠다 어... 잠시만... 오기라도 할까? 눈이 살짝 이렇게 돌아간다 여기 티어로블랙 여기 있네 17,500바트이면 얼마야? 17,500바트? 얼마지? 계산해볼까? 거의 60만... 좀 넘는 것 같아 아니 똑같아 정가 그냥 일단은 바이소 뭐 사야 되지? 칼 살 거야? 칼 살까? 60바트이면 2400원? 모르겠네 일단 담아볼까? 어! 여기 있다 뭐? 빗자루 오 있네 얼마야? 좀 더 작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작은 거? 이게 이거밖에 없긴 한데 가격이 60바트 6400원? 근데 쓰레바지도 같이 사야 되니까 여기 있긴 있어 완전 미니면 좋겠는데 여기 있긴 한데 여기 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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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완전 좋아 어? 이런 거 음 음 너무 작나? 아니 완전 좋네 60바트 잠시만 이거 가격으로 60바트야 20바트 아 둘 다 67이구나 응 뭐가 더 좋아? 머리카락을 쓸어 담는다고 생각해 봐 뭐가 더 편할 거 같아 그냥 이걸로 할래? 음.. 난 이게 더 좋을 거 같아 왜냐면 이게 좀 더 넓어 쓸어 담기에는 얘가 더 좋은 거 같아 그럼 이제 60바트 추가 이런건 어때? 발 걸레야 여기 화장실 슬랩 빠는거 없지? 있을수도 있어 저기 슬리퍼 있다 어디 어디? 앞에 얼마야? 생각보다 비싼거 같은데? 그치 60바트 여기 다 60바트인가 봐 20바트 샵도 따로 있다는데 거기 갈걸 그랬나? 어디 있는지 몰라 사실 귀찮으면 그냥 사자 뭐 이런거 하나하나 하는게 이것도 우리의 인건비인데 응 이것도 60바트 모르겠어 직원이 없먹었어 왜 없지? 뭐야 물건들고 나와서 맥맥맥술이 돼 어? 물건들고 나와서 맥맥맥술이 돼 급하게 떼어오지 않나? 왜 아무도 없어? 뭐요? 어디갔어? 어? 아 어? 여기가 이거 있어 아 이걸 누르니까 오네 하이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 너 온다는게 나한테 오신거야 그 어디서 오신거야 땡큐 얼마 나왔지? 180 세개에 180바트 나왔어 그러면 한 7000원? 음 왜 칫솔도 파나 이런데서? 안파나? 안팔거 같은데 원래 이런데 파는데 덴탈 이거 99바트 99바트? 99바트? 어 3개에 99바트? 3개에 99바트? 이거 말이야 3,000? 이게 한 4,000원 정도 4,000원? 응 그러면 이거 4,000원 어? 저게 훨씬 싼데 밑에가? 어딨어? 밑에 숨쳐놨어 짠거 저거 사자 이거가 30바트야 어 그거 사자 어 이거 좋아보이네 30바트 봐 어 2 플러스 1 30바트야 가자 그거 사자 비싼거 아래다 숨겨놨네 몰래 네 어 여기가 마트다 어? 엄청 커 그러네? 칼도 샀겠다 과일도 사과도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용과 사볼까? 권위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줄 용과가 용과가 그렇게 식이섬유가 많대요 여행객에서 힘드신 분들 참고하세요 화이트 드래곤 푸르트 뭐 빨간색이 좋다던데 흰색 밖에 없긴 하지만 되게 키로당 99바트 칼도 샀겠다 망고도 샀고만 망고 우리 잘라먹을래? 망고는 키로당 149바트 뭐 한 두개씩 사보자 그래 이거 어떻게 담는 거지? 아 아 어떻게 고르는진 잘 모르겠지만 엄청 커 보이는 거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얘를 선택하겠어 그냥 이렇게? 어 그리고 저기 가격 측정해야 될 거 아마 아 땡큐 그리고 망고 망고는 한 두개 사든지 그래 59바트 얘는 149바트 이런 생명고를 본 적이 없어 아 잘 모르겠다 다 똑같아 두개 살게 응 응 땡큐 땡큐 147바트니까 5,6천원 하네 5,6천원? 2개 5,6천원? 나는 태북 망고 엄청 쌀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거 같네 어 이게 시장에서 사야지 싼데 여기 비싼 옷이야? 마트라서 그냥 그러니까 진짜 길거리 시장 있잖아 아 술도 있네 어 커피 소주도 있어 자두 소주 있어 90바트는 얼마지? 3,500원?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한 아 조금 더 비싸잖아 응 조금 더 비싸 연어도 있어 연어 오늘 두 집은가 2,300바트 정도 하는 거 같아 8,000원 뭐 만원 연어 내가 좋아하는 2,300바트면 3... 8,000원에서 10,000원? 12,000원? 비슷하네 한국이랑 배고파 불닭볶음면 진짜 많아 이런 거 외국인들한테 주면 좋아하네 근데 문제는 내가 못 먹어 오 휴지 6개? 얼마지?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자 어 이게 더 싸다 아 이거 85인데? 85면은? 응 역시 앞에 있는 게 더 비쌀 것 같았어 85면 모르겠다 3,000 얼마 3,000 얼마? 음 음 근데 여기 담으 자꾸 그거밖에 없냐 그 섬유유유제 밖에 안 보여 이거 이건 거 같은데 걔도 있네 이거? 100바트 음 음 한두 개 넣으면 될 거 같긴 한데 어 이거 하자 이것도 섬유유유제 아니야? 밧테리아 999마리 죽임 음 3,000 아 이거 표백제다 표백제 우와 진짜 어렵다 이거 해야겠다 벚궁카 5,000원 5,000원 갚으면 5,000원 갚으면 4,000원 2,000원 2,000원 조금 넘게 응 이제 다음에 다 봤고요 이제 먹으러 가야 돼 빨리 먹어야지 어 먹으러 가자 응 뭐 먹고 싶어? 여기를 자리를 잡고 이거 고르자 그래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을까? 나는 이게 맛있어 그러니까 음 하이 이스 투 플리즈 이거 먹고 후식도 먹으려면 그래 들 수 있지? 맛있겠다 맛있을 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어때? 아직 안 먹었어 음 음 맛있네 무슨 맛이지? 음 족발이 엄청나게 올려져 있어 무슨 맛이야? 족발에다가 족발 양념이 더 촉촉하게 들어있는 맛? 족발 양념이 무슨 맛이야? 간장? 뭔가 족발에 국물이 있다면 이런 국물 맛 아닐까? 나 약간 이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더 맛있어 근데 끝이야 추억 보여 마지막 밤 한 톨까지 깔끔하게 힘들 시간에 청소하는 거 맛있어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만 이제 먹을 힘이 생겼어 저도 맛있겠다 크루와산 같은 거에다가 솔직히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해? 참아? 참치마? 먹어? 참치마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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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토리안 1 초코 1 초코 1 초코 1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참치마 내 안의 욕구를 나 다 가야 원 그린 티킹 얼굴이 밝아졌는데 엉덩하니까 다 먹을 수 있겠어? 맛있어? 응 맛있어 일단 크루와산 말차 만족스러워? 응 맛있어 두리안 먹을까? 오 냄새다 야! 왜 두리안 맛을 봤어? 그냥 먹고 먹고 싶었잖아 먹어봐 맛있어 맛은 어때? 음 별로야? 응 맛 자세히 괜찮은데 그 냄새가 약간 맛에서 좀 올라오는 거 같아 응 진짜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까지만 먹은 거지 네가는 무난하겠지 얘를 마지막으로 먹기 잘했다 이게 제일 맛있어 결국 다 먹었어 이제 저희는 장보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